처음엔 어려워 комп Иап이 깜짝이야 괘무 Kah sieht 에 이렇게 작은 의류 어린데 바다 밖은 염투석이라 걱정되는구라 우리 아기 오빠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학생이에요 학생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아 아,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제거 방문을, 아! 에휴, 이 꼬맹이.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열어! 루트님, 잘 다녀오세요! 마르린 파르린 탑! 인간의 모습으로, 얍! 와, 신난다! 내가 학교에 다니게 되다니! 학교에 가면 인간들이랑 공부도 하고, 친구도 될 수 있겠지? 꼬맹아! 루트님 놀러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거야! 네네.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네. 보글보글. 으잇? 똑바로 못해! 곧 도착하는데 안 숨을거야? 으잇! 흐잇! 으잇! 어… 고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으잇! 으잇! 아니요, 아침 못 잤어. 너, 다시 나도! 으악! ять! 야! 오, 애들 진짜 많다. 헬로우, 블루다. 오늘은 블루다스쿨에 새로운 친구들이 전학을 온대. 이제 수업시간이니까 곧 만들 수 있겠지. 에이,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 주는구나. 가자. 다들 어디 가는 거지?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어휴, 얘들아. 오늘 전학 온 친구를 환영해 주자. 안녕, 다들 반가워.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어, 1학년.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예.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보물 이루. 아, 이건 이유네. 아, 이것도 아니고, 어, 잠깐만. 아, 여깄다. 아, 이게 뭐야 너. 이 쓰레기 능뚱. 아, 이게 뭐야 너. 아, 이게 뭐야 너. 이 쓰레기 능뚱. 아, 그게.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네. 어서 가자. 다른 반이 잘못 들어온 거였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창피하겠다. 자자, 조용.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자, 새 친구가 왔어요. 네, 내 이름은 퍼플이고. 어, 색깔은. 아, 이거 쓰레기가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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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흐흐흐. 흠, 기회가 왔다. 저런 애 숭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개처를 줄게. 흐흐흐.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흠.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딱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개처를 빼앗아오거라. 하하하하. 으흑. 다 망했어. 엉? 헬로, 블루 닷. 점심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 주자. 으아! 내 얘기! 으아! 으아! 다 망했어. 아휴. 학교에서의 첫날. 내 첫인상. 그게 뭐가 중요해.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니? 제발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1,000원 전학생은 없을 거야. 누가 온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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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망신을 준 거야? 어머나! 헤어밴드에 숨겨진 레인보우 팩처! 보라색 머리야, 왈가다! 퍼플 공주군요! 응? 오랜만이네. 너도 인어 공주야? 아하!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 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드루비 공주야! 너! 당장 사과해! 뭐? 왜? 망신당한 건 나야! 난 이제 끝이야! 여리 연아! 퍼플! 암흑의 신호야! 으응? needsions jij 정도야! 어엉? 내층이 뭐야? 그루비야! 후렉타이아의 부하! 다블 타임 up! 아흫! 그루비타이아! 퍽! 으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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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보여! 너, 마법 초구구나? 응! 잘 보고 배워두라구! 레인보우 엘시미어! 퍼블더글! 핫톡팡! 블룩 주제! 으악! 레드! 도와줘! 보글보글! 으악! 불편! 안돼! 안돼! 지팡이의 레인보우 폐차가 이겼다! 레인보우 폐차?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아, 생각났어!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으악! 슛! 와! 흥! 컷! 샤! 뱀클 퍼플! 열심 걸려! 블루! 어? 무슨 마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퇴차를 지켜줘! 모르겠다! 버블버블 버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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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줘! 헤드아! 떨어진다! 포털 마법이잖아! 그렇구나! 내 마법은 포털이었어! 어? 레인보우 퇴차를 노리는 게 분명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도와줘! 내 마법의 포털이라면 분명히 통할 거야! 플럭! 자! 여기 레인보우 퇴차가 있어! 자! 어디 가져가 보시지! 플래드! 차이 위! 당겨! 플럭!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소프! 진짜! 우리가 해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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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귀여워! 여쭈아! 해야지! 그냥, 아까만! 내가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도 오늘 나 때문에 자기소개 망친 거지! 미안해, 레드!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퍼플 공주! 어? 이건? 버블잼 조각이에요! 우와! 이게 버블잼이구나! 진짜 멋져! 자기소개는 망쳤지만 버블잼을 얻었어! 게다가 첫 친구도 생겼으니 출발이 좋은데! 그러게. 자기소개는 잘했으면 완벽했을텐데. 벌써 학교 방송 시간이네. 방송? 좋은 생각이 있어! 어디 가는 거야? 블루다스쿨의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어? 카메라 꺼! 나가! 나가라고! 얘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스타야! 얜 내 친구 레드루빈! 뭐하는 거야? 학교는 진짜 재밌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잖아! 뭐 그대! 앞으로 잘 지내보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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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는 깊으니까. 헉! 헉! hel礦한다. 하하하하! 아하핳! 에하핳! ena credentia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